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워스업! 웰컴! 저 최근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기분이 좋은데 백도 여기로 나왔습니다. 이 곡과 아주 잘 묶는 안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 아니하지 않고 그러합니다 킬링 파트요? 제 생각에는 역시나 Hey, you wanna come in? 하고 나서 저의 파트가 제 파트가 아무래도 저도 하니 파트 다음에 제 파트가 공교롭게도 이렇게 바쳐갔지 아무래도 하니 옆에 있는 테니까 네 아무래도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현진이가 길게 했고 되게 모자도 쓰고 했는데 그래도 저보다 안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제가 좀 더 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쿨함 킬링 파트라 저는 마지막 곡은? 마지막 곡이 이제 킬링 파트인 것 같아요 정말 신나거든요 이제 보고 있으면 되게 신나실 거예요 그 부분이 제일 킬링 파트라 생각합니다 제 머리가 화려했잖아요 네 아 이제 쇼케이스 이제 박서 무대 리허서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비행이 청톤이 아니라 부악! 이렇게 바지가 다 떨어진 거예요 바지가 아예 이렇게 반이 찢어져서 아예 이 또 이 또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지는 쓸 수 없게 되었어요 생일이 있나요? 어?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요 어제 생일 아니였어요 아니 어제 생일 아니였어요? 작년 9월 21일은 생일인데 작년 9월 21일은 올해 생일 아니였어요 올해 생일 아니였어요 아니 아니 어제 생일이 맞아 우리 진영 선배님이랑 나연 선배님 나연 선배님 네 생일이 맞아 축하가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축하가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딱히 구하게 해주는 건 아니고 그냥 딱 일어나서 얼굴 보고 생일 축하한다 그 멤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언제나 힘이 되는 거니까 그게 가장 큰 성분이죠 너무 큰 힘이 돼가지고 생일이 생일인지도 몰랐어요 축하해야하던